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1분 보훈 오늘은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충시설에 방문해 보셨나요? 혹시 거리가 부담스러워 방문하기를 주저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는 직접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국의 현충시설 기념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앱 속에는 전국의 현충시설 기념관 98개소의 정보가 가득한데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백범 김구 기념관을 한번 관람해 볼까요? 기념관의 기본 정보와 전시품 사진과 내용, 음성 안내 서비스뿐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진강현실, AR, VR 특화 전시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변의 현충시설을 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유익한 1분 보훈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